1.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3번째 시간 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건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호칭이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호칭인데 주님은 하나님에 관한 대리적 명칭이죠. 대리적 명칭. 하나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딱 말할 때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라면 이것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것은 대리적 명칭이죠.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명칭이자 완전한 명칭은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인데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 똑같은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님이자 하나님이니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지만 천생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있어요. 쭉 이렇게 보므로서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벌써 열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자시다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우리 주 예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나 이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는 자들 우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죠. 여호와 증인이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조금 제 개념은 그런 단일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단일신론을 얘기하시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단일신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펄쩍 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신성보동이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다 알아요. 성도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듣지는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까 저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알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별로 그것을 주의하지 않나 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하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가 삼신론적인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또는 예수님이 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게 돼서 쉽게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찬양 때문에. 찬양 때문에. 찬양. 그러니까 찬송가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이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 찬송을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찬송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이때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 만미 경배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장.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를 찬양하세. 이때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렇게 하거든요.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주 예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늘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결격사유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경우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유일신을 믿고 있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당치 않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토인들을 18개 저주문인데 12번째 저주를 선언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 하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으로 해당해서 그럼 천국 가겠어요? 그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사울은 나는 내가 핏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완전히 꺾으러져버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금방 알아버렸잖아요. 만나봐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도 마찬가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물론 지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지식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고 또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 하나님에게 바칠 찬양과 경배를 동일하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든 만물에게 좀 이따 다 배우겠습니다만 모든 피조물의 원형으로서 지어진 내생물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이었던 자죠. 인간이었던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대표는 24장노와 보좌에 앉아있는 14만 4천명과 그 뒤에 있는 허당한 큰 무리와 이들을 다 정칭하는 이기는 그 무리들이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국에는 두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었던 자와 천사 타락하지 않는 천사 이 두 무리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을 천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이렇게 얘기하므로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었지만 이분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하실 일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는 것을 양태론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로 그대로 잘 들으시면 되는 건데 삼위일체론자들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양태론적으로 막 이해를 해요. 양태론적으로. 양태론이라는 것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성령이었다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되었다라는 말은 이 양태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난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아들로 오셨으나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믿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잘못해서 가면 하늘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양태론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양태론적 발상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이것은 만세진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분에 의하여 모든 게 지어지고 창조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드러나게 됐는데 드러난 그분. 요한계시록은요. 성령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 삼일체로란 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고체 얘기를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성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찬양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 삼일체로란 자들은 당연히 성령께도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성령에게 단 한 번도 찬양과 경배를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일체로 얘기 안 하고. 교리가 삼일체지. 교리가 그렇게 정한 거지. 이위일체예요. 성부와 일컬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굳이 성부라고 꼭 정할 수는 없지만 자우지가 나눈다면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전능자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그다음에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성령께 돌리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때에 성령은 이 땅의 보내심을 받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일하러 오셨죠. 오셨으나 그분이 동시 존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가셔서 아직도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위일체의 신 하나님께 갸냥과 경배를 드려도 성도들 이상하다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서 빈다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그렇게 천 번, 이천번, 오천번도 불렀겠지만 빈다고 높으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하나님이 앉아있다고 그래. 그 빈다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거기 앉아계시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찬양은 불러. 찬양은 부르는데 그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이 생각 속에 그 교리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우편에도 앉아계시지만 그것은 어린 양인데 오늘 어린 양의 요한계시 5장 6절 보면 일곱 눈들이 가지고 있죠. 일곱 눈들이. 일곱 눈이 있으면 괴물이지. 이것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밖에 있어봐요. 일곱 개가 있어봐요. 괴물이지 괴물. 상징적인 표현이다. 알렐루야. 어린 양은 완전한 상징적인.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르니온. 그 어린 양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구약의 출입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팔려서 우리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기 하는 대신 죽어주므로 우리가 죽지 않게 만들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예표를 얘기하느라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곱 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감찰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감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지만 찬양과 경배는 주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다음에 어린 양에게 돌리고 나중에는 보좌의 안재신이와 어린 양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기시 22장 1절 3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 보좌가 우리로는 생각하면 두 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좌우지간 이 두 분으로 지칭되는 이분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서 샘물로 인도하는 것도 어린 양이 인도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우리가 예배했다고 말하는가 라는 거예요. 예배했다고 저는 예배학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 가면 예배학이라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예배인가 이거 정의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정의를 하는데 그 무엇이 예배인가 라는 것의 정의가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틀렸어요. 요한계식으로 좀 얘기 안 해요.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틀렸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예배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예배라고. 물론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는 만남인 것이지 그걸 예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예배는 정확하게 여기에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라는 게 뭔가 이게 있어야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배학에서 그러면 왜 예배학을 배우느냐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는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배학을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환문입니다. 예배학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나느냐는 거예요. 예배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부앤테이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드리느냐 우리는 세 가지를 드려야 된대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첫째는 찬양을 드려야 된답니다. 뭐라고요? 찬양을 드려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학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이천 년 이상을 연구해서 만든 거니까. 찬양을 드려야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뭘 드려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드린가? 헌금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있고 천상에서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천상의 예배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가장 맹점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피조물이 찬송하지 않으세요. 13절 13절 충격을 너무 받지 마시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의 안주신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는 피조물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피조물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이 찬송하는 걸까요?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피조물이 찬송하는 것일까요? 번역을 잘못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구에 있는 피조물이 찬송하는 줄 알아요. 원문이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그리고 들었다. 하늘 안에와 땅 안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고 있기를 보좌의 안주신이와 어린양에게 자 지금 보좌의 안주신이와 어린양에게 만약 여기를 하늘 위라고 하니까 꼭 지상에서 지금 쫙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돼있다니까 원문에.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 이 지상에 지금 피조물이 이 지상에 피조물이 찬송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천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상의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피조물이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지상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바다가 있고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땅의 왕들 하면 전부 지상의 왕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늘 안에 N이라고 되니까 하늘 안에 그 다음에 땅 위 천국에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위 그 다음에 땅 아래 그 다음에 바다 위 그 다음에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천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위는 맞네요. 땅 위는 맞고요. 13절에 보니까 땅 위에와 그 다음에 하늘 안에입니다. 하늘 안에 그 하늘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니까 더 이상의 셋째 하늘 위에 하늘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신 그 하늘이 마지막 하늘인데 그 하늘 위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하늘 위에 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므로 꼭 지상의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피조물도 찬양하기는 합니다. 복종하기로 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존재가 대부분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거역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하나님 어디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비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여기에 있는 천상의 예배 그래서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다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는 헌금이 없어요. 천상의 예배도 예수 재림 전까지는 기도가 있지만 예수 재림이 끝나면 더 이상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천상의 예배될 때 마지막 남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의 중심은 찬양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찬양 예배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추대배 장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다. 예배라는 통로로 우리가 쓴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찬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반드시 예배를 받으러 오는 놈이 있다. 예배를 받으려고 타락한 놈이 있잖아요. 루시퍼가 그렇기 때문에 추대배 장래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것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겠지만 루시퍼에게 찬양을 돌리겠지만 말은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조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이 올라오지 않아요. 거기 자리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절을 하면 누군가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절을 하게 되면 귀신이 와서 받으니까 조상 제사는 귀신 숭배예요. 그것이 고려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다? 찬양이다. 찬양, 기도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린다. 헌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것이 천국에서는 헌금 안 드립니다. 천국에서 헌금 드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 가시면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찬양 중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세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 예배하기에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상의 예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 아닌 이 지상의 예배일 때는 하나님이 세 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주신대요. 뭐라고요? 말씀을 주세요. 천상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주지 않아요. 이미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버려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저 사람이 모세인지 안 보고도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그냥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세상 성공하는 이야기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예배 아닌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닌 거예요. 좀 더 얘기하겠지만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경배가 들어가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엄청나게 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리적인 설교가 그대 없어요. 얼마나 교리를 많이 얘기했는지 교리 같은 느낌은 안 나지만 나는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고등학 2학년 때 그런데 저희 고등부 2학년 고등부 2학년 고등부 2학년이 9층과 8층짜리 건물에 빌딩이죠. 이 중에 거기에 8층 9층 건물에 9층 건물일 거예요. 거기에 8층에 우리가 고등부 고등부 2학년 예배실이 있었어요. 8층에 고등부 예배실인데 그 예배실이 총 150명의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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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만이 아니라 고등부네요. 고등부가 고등부가 150명이네요. 주요. 하도 오른데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인데도 그 옛날인데도 고등부의 예배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스피노자는 뭐라고 사랑을 얘기했고 소크라데스는 사랑을 뭐라고 신학자 무슨 누구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랑 얘기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40분 설교를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만 내가 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세상 돌아가고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내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안 해. 맨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갈급하든지 고등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싶은데 예수님 얘기 안 해줘. 예수님 얘기 드리려면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다고. 공과 시간에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과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돌아가가지고 구약 신약 인물도 돌아가든지 아직은 자우지가 맨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다음에 노아의 용수 돌아가잖아요. 쭉 남한 장군 쭉 희승이야 다 돌아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케오가 뽕남 올라갔다느니 다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누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가 되었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실컷 얘기해 주리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들으라. 할렐루야 전세계 모든 사람들 다 들어서 들어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뭘 주실까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신대요.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 우리 예배학 때 갈 때는 축도 안 받고 간 놈들은 다 예배 안 되는 놈들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려고 불렀는데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러면 복 주려고 하나님 복 주려고 왔는데 천국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복을 받아버렸고 복 못 받을 사람은 영혼의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복 주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과 기도죠. 주님 재림전까지는 기도가 들어가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합당한 그분이 합당하다고 하는 우리의 표시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예배는 전부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데 멸류관을 썼잖아요. 저기 한 여섯 줄 정도 물론 여섯 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3만 4천명의 70줄 가운데 A, B, C, D, E 라인 다섯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여섯 줄은 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다 이게 멸류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사람도 멸류관 쓰지 않으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 허다한 무리들은 멸류관 안 쓰고 있어요. 멸류관 멸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 멸류관을 쓴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정말 가장 멋진 그 예배의 장면은 찬송도 그냥 옥타브가 황홀한 엄청난 찬양이 나가는 것도 멋지지만 정말 멋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멸류관을요 다 벗어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차악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숙하고도 그 정말 가슴에 절절절절 빌려서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했고 오직 당신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 당신이 당신이 우리를 드러내 당신이 우리를 드러냈고 당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가져왔으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돌린다. 할렐루야 천국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모르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축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 축도인데 우리 통합 측에는 축도를 할 때 합동 측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아들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찌어다 그러잖아요. 그 찌어다는 전부 이게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 장르기 중에서 통합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 젊은 사람이 늙은 장르님들 찌어다가 뭐냐 찌어다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야 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른들 앞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른들이니까 하나님을 대리자로 가야지 주의 종을 그런데 자오지가 우리 감리교나 우리 장르 통합 측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죠. 찌어다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맞지만 축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또 하나 준 게 있대요. 하나님이 피와 살을 준대요. 피와 살을.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의 예배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루터교는 지금도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루터 루터라는 아우 루터교라고 있어요. 루터교 개신교 중에 루터교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매주마다 하는 게 좋아요? 매주마다 하는 것도 좋긴 좋겠죠. 그것도 좋긴 좋은데 매주마다 하려면 성찬식을 먹는 이 마음이 또구나 또 성찬식이구나 매너리즘 같이 빠진다 그 말이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목회자들은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산이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좋다. 저는 그렇습니다. 1년에 2, 3번 하는 건 좋다. 부활절 그 다음에 또 뒤에 겨울에 또 중간에 한 번 더 넣으면 또는 임직식이나 또는 송구영신예배 때나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도주와 떡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배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 신학교 지금 강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한 번에 지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학 이거 예배학인데 그러면 천상에서의 예배 이건 지금 지상에서의 예배잖아요. 지상에서의 예배는 황금도 드려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과부 고드란트 랩돈을 드리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에서 그래서 제상들이 제상들에게 중간에 중보자를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11조를 바치고 레위인들에게 12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제상이 바치고 제상이 또 대상이 바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천열매를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미 예수님이 한꺼번에 한포의 알약처럼 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화목재물 소재 소권재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재물이 드려지고 이런 것은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는 일이고 천국에서는 예물 드릴 일이 없다 하나님 복 주지 않아도 이미 복 다 받았다 피와 살도 이미 그 경험을 해서 올라온 자들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찬양하는 그래서 이 예배의 그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에 고기에 따른 그 다음에 엎드려 경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만 예배학과 지상에서의 예배와 하늘에서의 예배인데 오늘 제가 서론만 얘기를 했습니다 더 계속해서 나가서 이제 예배 실상들에 대해서 천상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드릴 찬송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몰라서는 하나님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예배 전혀 드릴 수 없는 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주 어린 양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